오케이, 다시 할 수 있는 대로 얘기하셨어요. 가운데? 가운데 꼭! 가운데 가운데! 자, 계속 오죠! 항상 드라마계에 정말 드림팀과 함께 방송이 돼서 너무 행복하겠고요. 그리고 정말 한 번쯤 꼭 만나서 여기와 좋게 선배님들, 선배님들 만나지 마세요. 이상한 인사지 잘 좀 부탁드려요. 어둡, 어둡,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나중에 또 하나 또 할 수, 하고 싶다 마음을 들 수 있도록 즐거운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오늘 여기 와보니까 우리 기술팀하고 선풍팀 세트 주신 이 분들도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이뻐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공간에서 이렇게 촬영을 그거 이상하니깐 되게 좋은 기분도 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특히 이 작품은 우리 불빛이나 봉윤이시왕 더 더욱 자신 있는 촬영이 될 것 같고 선배님들 잘 모시고 또 선배님들 같이 많이 부끄러서 좋은 작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방수가 여기 계산 네!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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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안무 쪽도 안 그려가기 때문에 안무가 연기 대상에서 대상으로 저희가 무시 장면으로 킹콩 안아주세요. 우리가 열심히 이 양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괜찮아, 따라? 화이팅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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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